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F71번 한수남입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곡목은 계은승님의 나에겐 당신받게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당신받게 누가 또 있나요 그런데 왜 당신은 떠나시려 합니까 바람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이별은 슬픈 거라면 생각 말자던 당신이 떠난다며 나는 나는 어이하나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나에게 당신받게 누가 또 있나요 나에게 당신받게 누가 또 있나요 그런데 왜 당신은 떠나시려 합니까 바람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이별은 슬픈 거라면 생각 말자던 당신이 떠난다며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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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하나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나에게 당신받게 아멘